지역 이슈는 속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중동, 일산 등 1기 신도시가 조성된 지 30년이 돼가면서 1기 신도시 재부조화와 대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내구 연안이 초과되다 보니 아파트 노후화가 심해져서 시민들의 불편이 큰데요. 하지만 규제가 엄격해 해법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재건축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리모델링에 관심을 쏟고 있는데요. 과연 리모델링이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경인여대 교직을 맡고 계시죠? 서진영 대한부동산학회장 나오셨고요. 박정산 부천시 의원도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1기 신도시 부천뿐만은 아닌데 선거를 앞두고도 관심이 지금 상당히 많고 일단 1기 신도시에서는 재구조화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공론화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노후화되고 있는지 부천 중심 얘기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부천 중동 신도시는 정부가 1기 신도시 주택 보급에 따라서 1983년 계획에 의해서 92년부터 98년까지 입주를 했는데 우리 부천 같은 경우는 93년부터 입주를 했습니다. 약 4만 5천 세대에 입주를 했는데 이게 우리 부천 같은 경우가 현재 25년에서 약 28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면서 그 당시 계획을 할 때 주차 문제나 이런 거는 좀 소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로 주차 공간이 너무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 편익시설도 현대와 같이 부족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변의 환경 문제도 낙후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개선해 주려는 주민들의 욕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천시의 원도심의 공동주택보다는 형편은 나은 편이에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 그렇지만 공동주택 부천시 전체로 봤을 때는 약 9%에 해당하지만 세대 입주로 봤을 때는 약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1기 신도시가 더 계속 간다고 그러면 부천의 노후화 문제를 더 빨리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큰 틀에서 뭔가 대전환이 필요하다.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노후화로 인한 불편이 생활에 직면하고 있고 교수님 일단 도시가 오래되다 보면 인구가 주변 신도시로 유출이 된다거나 아니면 슬럼화된다거나 사회적 문제가 또 따라오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신도시를 건설할 때 주로 산업경제를 기반으로 한 신도시를 건설해야 되는데 우리가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노토정부 때 우리가 200만 호 건설 계획의 일환으로 공급이 되다 보니까 서울의 어떤 배드타운화의 어떤 성격들을 띄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인구 유입되지 않고 배드타운화 되다 보니까 보통 신도시들은 건설이 되고 나면 주로 30년까지는 성장을 하다가 30년 이후에는 세퇴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부천 같은 경우에 알 수 있는 30년이 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도시들이 많이 노후화가 되고 있다. 주거 환경들이 많이 악화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부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산업이 기반되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새로운 인구 유입이 되지 않고 기존 인구들이 노령화됨으로 인해서 도시가 활력을 잃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급격한 경제 성장을 하면서 주거 수준에 대한 욕구들도 급격하게 높아지게 되어서 사실 제1기 신도시들이 새로 재구조화 또는 리모델링 이러한 욕구들이 주민들 사이에서 많이 분출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거죠. 사실 오래돼서 걱정하는 마음들은 이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잖아요. 재구조화 여론 오랜 기간 동안 고민과 걱정 속에 있었는데 왜 이렇게 진전이 없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재개발이 되었든 재건축이 되었든 리모델링이 되었든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기존 용적률이 높게 되어 있으면 사실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법적 용적률이 낮게 건축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기 신도시들은 법적 용적률을 모두 거의 차지하고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건축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건축을 통해서 신도시를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리모델링이라는 대안을 갖고 지금 이제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리모델링 어떤 기준이라든지 허가 기준 이런 것들이 정용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이제 보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지역주택 우리가 이제 재개발 조합들이 어느 정도 리모델링에 대한 행정 수료들을 갖고 행정관청에 이제 사업 신청을 하게 되면 주로 이제 보완이라든지 또는 재설계 이런 것들을 요구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도 사업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사업 비용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사실은 사업이 잘 추진되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부천이 1기 신도시라서 배경으로 좀 얘기를 해봐야겠는데 부천은 이제 용적률 여건 상황이라든가 어떤 규제를 완화하려다는 목소리에 어떤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이게 지금 이제 대선 후보들께서도 이제 1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을 하겠다고 공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천시도 결국은 이제 토지 용도 변경과 용적률 상향이 이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진단 시 그 안전진단 구조에 대한 비율이 5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게 낮춰지지 않는다 가면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막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50% 돼 있는 이 안전진단 문제를 약 비율을 줄이면은 그거와 관련해서 법이 개정이 돼야지 이제 재건축으로 활성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중동 신도시 같은 경우가 현재 용적률이 지구단위 계획에서 210에서 220%로 건설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가 10개로 생활계획 구역으로 묶어서 개발을 하고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신도시는 이제 신중동에 포함이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주민들이 제안을 하게 되면은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용적률에서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더 상행할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최소한 250% 정도가 되면은 검토할 수가 있는데 현행법으로는 이제 뭐 기부 체납을 한다든가 아니면 시와 협상해서 그 정도까지는 완화가 가능하겠지만 그 정도에서는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 시민들이 봤을 때는 추진하기가 어려운 거죠. 재건축이 그래서 이제 최소한의 이제 뭐 대선 후보들은 약 이거를 이제 준주거 지역 정도로 이렇게 4종 주거 지역 정도로 새로운 구간을 만들어서 최대 뭐 500%까지도 완화를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안 되더라도 최소한의 한 300% 정도는 완화가 돼야만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리모델링도 현재 1기 신도시는 벽식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 우리 중동 1기 신도시 같지는 수직 증축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평 증축만 되는데 결국은 이제 수평 증축도 비용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게 주민들하고 통합적인 이야기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부처는 상당히 고민이에요. 일단 교수님 지금 이제 용적률 또 안전성 진단 위주로 뭐 재건축을 먼저 좀 얘기를 하긴 하셨는데 지금 이 규제 완화만 하면 되는 거예요? 또 그건 또 아니잖아요. 지금 뭐 정부에서나 대선 후보들이 1기 신도시에 대해서 이제 용적률을 완화시켜서 이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 현행 안전진단 기준을 갖고 지금 이제 1기 신도시들을 분석하게 되면 아직까지도 3, 40년 동안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익성이 담보되어서 일반 기존 조합원들이 부담을 급격하게 줄여야만 재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안전진단 기준을 좀 완화해서 용적률을 높여달라, 높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러한 용적률만 높이게 되면 1기 신도시들의 어떤 주구 환경들이 급격하게 악화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기 신도시 30만 가구들을 계획할 때 그 신도시들은 공원용지라든지 도로용지라든지 사회기반시설이 30만 가구에 맞추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용적률만 단순히 높여서 가구수를 많이 짓게 되면 도시가 난개발의 우려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용적률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1기 신도시들은 전체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새롭게 수립을 해서 검폐율을 최대한 낮추면서 용적률을 높여서 사업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제시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검폐율을 낮추게 되면 거기에 남는 공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한 공지들은 도로용지나 공원용지로 확보해서 다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용적률만 높여줘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새롭게 조정을 하는 이런 방향으로 1기 신도시들을 재개발하는 것이 맞는 바른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일단 재건축 재개발 시각에서 또 이런 중기적인 시각이 필요하고 또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급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리모델링 추진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대안으로 좀 불가피하기 때문에 좀 이해가 가요. 지금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이 대안이 될 수 있을지도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부천에서 일고 있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지금 현재 부천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가 약 한 6개 단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동과 동 사이에 신축을 할 수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추진을 해주려고 하면 일반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안전진단을 하고 나중에 조합 설립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확신이 가지만 지금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미리 조합을 설립을 하고 나서 안전진단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에서 만일에 리모델링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다시 조합을 해산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바뀌어져야 된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먼저 하고 나서 가능하다면 조합을 설립을 하고 시는 그와 관련해서 일부의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그러니까 쉽게 보면 성남이나 일산 같은 경우는 기금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안전진단비를 지자체 그다음에 사업 추진 주체 국도비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리모델링은 아직 안전진단비도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시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안전진단비도 지원을 해주고 미리 끝내고 나서 조합을 설립하게 하면 훨씬 더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부천시는 관련 조례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교수님, 그래도 걱정이 남아 있잖아요. 아까 난개발도 일부 언급하셨지만 지금 1기 신도시들의 리모델링들이 대안들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대안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재건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거 환경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이라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재건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선택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도 물론 사업기관의 단축 그다음에 제초제의 어떤 규제들을 피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지만 지금 주민들 간의 합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사업들이 상당히 진척되지 못하는 이런 난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재건축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거 환경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리모델링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러한 리모델링 사업이 현행법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부천시는 기본계획 수립도 곧 하고 조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까 확인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고요. 박 의원님, 지금 일단 주민들이 사업성을 확인하면서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리모델링이 피할 수 없는 대안으로 일단 인식을 하고 사업성 확보를 해가면서 하는데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사업성 확인이 되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 6개 단지가 추진을 중화했는데 상동의 한아름의 A아파트 같은 경우는 신축이 약 185세대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1200세대의 15%죠. 현행법의 15%를 분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동과 동 사이의 신축을 약 185세 정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신축을 해서 리모델링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주민들의 리모델링 조합 동의율이 한 65% 정도 됩니다. 그래서 법적 요건에 약 2% 정도 모자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요. 먼저 또 일본 업체들이 계속 접촉을 하고 이 사업을 따려고 하는 노력이 되게 강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이분들이 사업성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접촉을 하는 거지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접촉을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주차 공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0.89가 89대로 돼 있는데 이제 사업성 분석에서 0.5대까지 늘리고 그 다음에 185세대를 신축하고 그 다음에 1층은 필러티 형태로 놔두고 한 층을 수직해서 하게 되면 평당 약 530만 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런 내부의 수지 분석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 여기 같은 경우가 가장 빨리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리모델링 사업을 불가피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도 걱정하는 부분이 남아있거든요. 교수님 규제 개선에도 리모델링도 분명히 요구하는 부분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아파트의 리모델링 사업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리모델링 사업이 계속 갈 것이 갈 수 있는 건지 갈 수 없는 건지 주민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어떤 안전성 검토 심의 기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이제 그에 대한 기준들이 명확하게 없다 보니까 행정 절차들이 지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지구 단위 계획 수립과 관계없이 건축법을 통해서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하는 어떤 법 개정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일률적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을 제정을 하게 되면 이러한 리모델링 사업들이 좀 더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 의원님 일단 현장에서 느끼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고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부천시는 지구 단위 계획에 허용하고 있는 용종률을 주택법에 의해서 허용하는 용종률로 준할 수 있도록 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은 실질적으로 처음 해보기 때문에 혹시 시에서 너무 강한 규제와 원칙을 적용하게 되면 어려운 부분들이 이걸 좀 탄력적으로 처음이기 때문에 좀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민들은 있고요. 그다음에 시의 의견도 그렇고 정부의 모든 리모델링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보면 정비사업과 유사한 절차로 변경한 아까 말한 조합 설립과 안전진단이 바뀌어가는 문제요. 그다음에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과 유사한 공급 및 공공시행자 제도를 도입을 해달라. 그다음에 리모델링 기금 제도를 도입을 하자. 이게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맞이하자는 거고요. 그다음에 허그 사업비 지원 제도도 마련이 된다 하면 리모델링이 훨씬 안전하고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제도 개선 요구를 하는데 물론 선거 때문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지만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은 일단 삶이 걸린 문제라서 굉장히 걱정과 조급함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지역에서 아주 큰 고민인 리모델링과 관련된 이야기 했고요. 또 중기적으로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도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선거 때문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지만 주민들에게는 당장이 지금 시급한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멘